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가장 큰 할인 행사로 다양한 중복 할인 혜택과 이벤트까지 한 번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혜택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일정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17시부터 11월 30일 16시 59분까지 7일간 정식 세일 기간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복 할인 혜택은 장바구니 자동 할인입니다. 2만 5천 원마다 5천 원씩 할인되며 최대 누적 2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바구니 자동 할인 혜택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참여하는 모든 제품들의 합산 가격으로 적용되며 장바구니에 담은 상태에서 미리 할인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10만 원까지 채워서 구매하시면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할인 혜택은 통용 프로모션 코드 할인 정보입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서 발행되는 프로모션 코드는 6종류의 코드가 발행되는데요. 45달러 이상 구매시 5달러 할인 90달러 이상 구매시 10달러 할인 160달러 이상 구매시 20달러 할인 25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450달러 이상 구매시 60달러 할인 가장 큰 할인이 적용되는 한정 수량인 60만 원 이상 주문 시 8만 원 할인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하기에 꼭 빠르게 사용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복 할인 받을 수 있는 결제 할인 정보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번 할인에서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IBK, 마스터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마스터카드까지 각 카드사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서 가장 혜택이 높은 추천 제품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중점적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의 제품 링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다양한 상품 정보와 이벤트 정보를 꾸준히 소개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구독과 알림 신청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소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해당 제품은 조명이 달린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로 구매하면 바로 설치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원룸에서 사용하시거나 대형 트리어, 서브로 한 두 개 추가로 설치하면 더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오는 제품입니다. 카페, 식당,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간단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해당 크리스마스 트리는 메인 트리로 설치하기 좋은 상태로 조명이나 설치물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까지 무료로 배송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많이 저렴한 제품입니다. 품질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똑같기에 빨리 주문하셔서 크리스마스에 저렴하게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사다리 산타 인형입니다. 해당 제품은 센스 있는 제품으로 트리 옆에 설치하면 산타 인형이 오르락 내리락 노래하며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제품이라서 설치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분위기 내는데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른 매장과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무지개 트리 조명입니다. 해당 제품은 16개 이상의 색상을 내줄 수 있는 제품으로 대형 트리에 설치하면 어떤 색으로든 변경할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휴대폰 어플로 연결하여 다양한 색상을 분위기와 기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드가 있어서 색상이 마음대로 변하게 하거나 부분 부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산타 조명입니다. 해당 제품은 쉽게 설치하고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명입니다. LED 조명에 산타, 산타 모자, 루돌프, 눈사람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사용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USB 단자를 통해 휴대폰 충전기와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천사 인형 봉제 팬던트입니다. 예쁜 아기 천사 디자인을 가진 인형으로 트리에 설치하거나 아이들 선물을 줄 때 적절히 배치하면 진짜 요정이 선물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 구매해보세요. 그리고 디자인도 눈사람, 다양한 천사와 색상이 있기에 고르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귀여운 디자인의 조명입니다. 해당 제품은 쉽게 설치하고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명입니다. LED 조명에 산타, 산타 모자, 루돌프, 눈사람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사용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USB 단자를 통해 휴대폰 충전기와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크리스마스 조명입니다. 해당 제품은 쉽게 설치하고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명입니다. 매우 긴 형태의 디자인으로 단순하지만 사용하기 편하고 어디에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USB 단자를 통해 휴대폰 충전기와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홉 번째 가랜드 페어리 조명입니다. 전용 리모컨이 있어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조명이 추가적으로 있기에 편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B 단자를 통해 휴대폰 충전기와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열 번째는 춤추는 트리 인형입니다. 춤추는 크리스마스 인형입니다. 사이즈는 두 개가 있어서 편하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인형이 노래하며 몸과 허리를 흔들며 춤추는 제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트리와 함께 배치하면 정말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열한 번째 제품은 크리스마스 리스입니다. 해당 제품은 램프와 리스가 결안된 특이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현관문이나 실내 어디든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산타가 찾아올 수 있도록 문에 설치하여 분위기를 내면 어떨까요? 겨울 내내 사용하여도 언제든 잘 어울리든 디자인이라 추천드립니다. 열 두 번째 제품은 산타 풍선입니다. 해당 제품은 베란다나 창문에 설치하면 재미있는 산타 풍선입니다. 산타가 꼭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디자인으로 외부인들이 봤을 때 모두 유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제품으로 카페나 회사 가게에 설치하면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열 세 번째 제품은 트리 장식입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많이 저렴하지만 다양한 제품이 있어 추천드리는 트리 장식입니다. 다양한 구슬 장식과 선물 상자, 다양한 색상 등 선택지가 다양하기에 트리를 구매하실 때 꼭 구매해보세요. 열 네 번째 트리 바닥 장식입니다. 해당 제품은 트리의 바닥에 깔거나 다리를 가려주는 제품으로 깔끔한 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저분한 것을 덮어주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퀄리티를 올려주세요. 해당 제품은 고급형과 보급형이 있기에 쉽게 선택하여 둘 중 하나 선택하여 사용해보세요. 이상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알리익스프레스 혜택이 많은 인기 상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